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입니다. 그러면 그림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어때요? 저 같아요?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쵸? 이게 뭔가요? 어 TXT 범지라 써져 있어요. 뭔가 인형일 것 같거든요 느낌이? 곰돌이 인형? 뭐지 이게? 어? 곰돌이 인형 많았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제 가방에 걸고 다녀야겠어요. 근데 너무 복실복실하다. 얘가 털 쪘는데요? 얘가 털이 쪘어요.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가방에 잘 걸고 다녀야겠어요. 오랜만에 그림 그리려니까 조금 떨리는데요? 아 어렸을 때는 그림을 잘 그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딱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그려야겠죠?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어때요? 저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저 안 갔나 보네요. 아 옛날에는 그림 잘 그렸는데 근데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쵸? 지금 입고 있는 옷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이게 뭐든 해버릇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버렸네요. 오늘 입은 착장 그려주신 거죠? 네! 딱 맞추셨네요. 제가 잘 그렸나봐요. 잘 그려주세요. 또 뭐 카메라 하나 그릴까요?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같아요. 카메라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해보는 첫 개인 화보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했는데 칭찬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찍으셔서 하는 내내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빨간색이랑 하늘색이랑 주황색이랑 이렇게 막 섞어요. 섞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 타이틀 곡이에요. 뭔가 이 복합적인 감정? 화내면서 행복하게 웃으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수고 없이 라이드는 조금은 청량하면서도 또 섹시해야 되는 미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색칠을 해봤습니다. 장르노 제가 가장 감동 받았다면 감동 받았던 선물은 수빈 형한테 생일 선물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좀 장난으로 제가 써달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멤버들을 다 써줬는데 나만 안 써져서 형 왜 내 눈 안 써주냐? 써달라고 했는데 되게 츤데레처럼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진지하게 편지를 잘 써져서 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는 되게 그냥 메신저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왕에 있는 버거 피슬랜드 맞혔어요 이거 너무 잘 그리고 다 맞힐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버거인지 알려주시면 될까요? 이거는 M사의 버거고요 제가 항상 얘만 먹거든요 이러면 아마 모아분들은 맞출 거예요 맞히실 겁니다 남한의 루틴? 어... 아! 이거 근데 그림으로 그리기 너무 애매한데요. 그래도 그래야겠죠? 만약에 밥 시간이 12시에서 1시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40분 이렇게 먹잖아요. 많이 오래 먹으면. 근데 저는 12시 15분 안에 무조건 다 먹고 1시까지는 휴식으로 쉬어요. 저희가 보통 밥 먹고 이제 춤을 한 4시간 추거든요. 그래서 최소 40분은 저는 좀 쉬다가 춤을 추러 가고 싶어 하는 편이어서 빨리 먹고 최대한 많이 쉬고 춤을 추자.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지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항상 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게 좀 익숙해져서 별로 빨리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당 당 보충이 필요합니다. 아까 햄버거를 그리긴 했지만 뭔가 배를 채워야 될 것보다도 약간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어요. 네 제가 나오는 마리글레를 3화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나온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